오늘 충남 북부와 경기 북부지역은 3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면서 현재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이 되면 강원 북부와 경기 남북까지 호우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중부지방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개천절인 내일 아침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의 낮 기온이 오늘보다 5도에서 7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서울은 20.2도, 춘천은 19.1도까지 내려갔지만 내일 낮에는 서울이 27도, 춘천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저기압에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18도, 전주 21도가 예상되고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 27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아침 기온 서울은 16도, 부산 21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이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전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내일까지 서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최고 4미터까지 점차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제18호 태풍 차바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일 밤부터 제주남쪽 먼바다와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풍랑 예비특보도 발표된 상태입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면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